제 10회 부산국제영화제 핸드프린팅 행사가 지난 9일 남포동 피프광장에서 열렸습니다. 지난해 그리스의 명장 테어 앙글레오 플러스 감독의 핸드프린팅 행사를 가졌던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고 이만희 감독을 핸드프린팅 행사의 주인공으로 선정했습니다. 남포동 피프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배우 이혜영씨는 고인이 된 아버지를 대신해 핸드프린팅 행사를 가졌습니다. 부산국제영화제는 핸드프린팅 행사 외에 특별 회고전을 통해 고 이만희 감독을 기립니다. 고 이만희 감독의 회고전에는 미 발표작 휴일을 포함해 대표작 10편이 상영됩니다.